오늘은 루이드비 스포그 인가? 모르겠다 숙소에 왔어요 거의 에어비앤비 같은건데 괜찮아 날카로운게 있어서 여기 긁혔어요 밑에 그래서 바닥에서 잤어요 물 오랫동안 누우네 조금 잤어요 그래도 여기 테라스 같은게 있는데 아주 좋아요 여기 이제 방 저거 화장실 부엌 같이 아주 그림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한데 이야 그린같다 정말 새소리 나오고 리셀 희수 문수 정수 진수 은수 연수 모두 사랑해요 아빠 여기 독일 스튜드가르트 북쪽에 있어요 아닛 잊지 놀아 고맙습니다 잠시 잠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자기가 됐으면 여기다가 상추 심었을 거야. 여기